좋아요, 구독 그리고 펀더멘탈은 배당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 쪽부터 들어가 볼까요? LG전자 최근에 주가 행보가 아주 안 좋았죠? 지금 빨간 점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왔습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비교 대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아무래도 IT 가전 이쪽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는 해서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주가 수익성 주가 성적이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보다도 LG전자가 최근에는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이 점선이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가전 이쪽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LG 이노텍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연결 종속해서 아니겠습니까? LG 이노텍이 애플 주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보시죠? 애플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LG 이노텍이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LG전자, LG 이노텍도 안 좋고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어제 LG전자가 5% 넘게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반등한 이유를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을 주가가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주가 조정이 충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트 수요 부진한 거 이제 주가가 다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크게 내려갈 거 없다 이런 얘기에 동참하는 외국인 기관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이따 좀 보시고요 그래서 불황의 강해진 면모를 좀 다시 보자 이런 얘기예요 3분기 실적 과전 쪽에서 지금 중저가 쪽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히트펌프라고 해서 냉난방 시스템 유럽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쪽도 좋고 그 다음에 비용 쪽은 효율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도 괜찮고 비용 쪽이 효율화가 되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에 가서 111%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다시 모멘텀 살아나니까 좀 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용 쪽에서 원재료 그리고 운송비 안정세를 꼽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 시점을 지금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크게 지금 세 가지 분야로 거기에 리포트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TV 쪽에서는 재고 관리를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수요 안 좋고 OLED 쪽 수요 안 좋죠 디스플레이 쪽은 좀 가격이 좀 패널 쪽에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TV 부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LG 마그마 자동차 부품 쪽이죠 아무래도 25년 정도 되면 여기가 제2 사업 부분까지 이렇게 클 성장 부분인데 금년에 이제 멕시코 공장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B2B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성장세계 들어오기 시작하고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금년에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내년 모터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달성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 이쪽도 신사업이죠 로봇이나 정기차 충전 인프라 이쪽으로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제일 최악의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반전의 포인트를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LG 이노텍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아까 안 좋은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주가가 과도하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는 또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적인 관청들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폰 15 사이클 애플 주가가 그 애플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연 이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키움증권은 이 애플 아이폰 효과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좀 안 맞죠 어쨌든 4분기는 우리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시장은 보고서 주가는 밀리고 있는데 키움에서는 아직도 4분기를 괜찮을 거다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LG전자의 종속회사인 LG이너텍도 뭐 이제는 좀 바닥 지고 올라올 거다 4분기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밀려 내려왔죠 여기서 옆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한마디를 하니까 바닥 쳤다 주가 조정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 5% 넘게 이렇게 뜬 겁니다 어제는 기관 외국인이 처음으로 쌍끄리 매수가 출현했습니다 역사적 밀리밴드를 보셔도 상당히 내려와 있죠 중하단 거의 하단에 가까울 정도로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이제 뭐 바닥에 거의 근접한 거 아니냐 여기서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줍줍할 사람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추이를 좀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LG전자도 같이 내려왔고 LG이너텍도 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지금 4주째 서 있고요 LG이너텍도 4주째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키움증권 리포트에 반응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티멘탈로 오늘 LG전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죠 찬바람 불면은 어떡하자고 그랬죠 제가 한 달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배당주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최근 5일 주가 업종들로 제가 이렇게 뜯어봤는데 코스피를 중심으로 제가 봤더니 최근 5일로 보니까 보험 6.3%나 올랐어요 2차전주주 여러분도 상당히 좋아하고 관심 종목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10% 넘게 빠졌잖아요 에코프로 100만 원 이상이 있다가 이제 90만 원도 깨졌으니까 10%가 넘게 빠지는 와중에 보험은 6.3% 올랐습니다 은행 1.9%입니다 증권 1.5% 이 보험 은행 증권 이 공통점이 뭐죠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배당주죠 한화생명 보험주 중에서는 한화생명이 아주 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한화생명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시장 이렇게 막 밀리고 있는데 한화생명 보세요 한화생명 녹색이죠 녹색의 이 녹색의 가파른 반등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데가 이쪽 어디인데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시팔 증시구를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계속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시가 중에 크고 무거울 것 같지만 결국 가서 보면 주가 성적 괜찮은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생명이 주가가 도약 중인데 이 한화생명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현대해상, 동양생명 이런데도 사실은 배당수익률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여기보다는 동양생명 이쪽이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좀 여리한 회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또 찬바람 불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저희가 다 소개시켰던 회사죠 기업은행도 우리 금융주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은행을 말씀드릴 때 은행주 중에서 가장 배당수익률 높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기업은행이 가장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주 성적이 좋죠 최근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저희가 삼성증권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삼성증권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도 괜찮고 NH증권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따라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증권주가 지금 금융주 평균보다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1.9%밖에 안 합니다 1.9% 하는데 다른 데 보시죠 금융주 이렇습니다 기업은행 9.9% 우리 금융 9.8% 상당히 높죠 한화생명 7.5% 삼성증권 7.3% 그런데 한화생명은 컨센서스 나온 게 틀릴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7.5%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주당 300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반영하면 거의 10%가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조금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지나갔던 동양생명도 8.2 현대해상도 7.9 NH도 7.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 수익률 얼마죠? 대한민국 국고채 수익률이 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시은 팀장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기아차 배당 수익률은 한 5% 내외하고요 현대차는 한 4% 이렇게 합니다 거기보다 한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발주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펀드멘탈을 좀 받쳐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펀드멘탈 없어도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화생명 목표주가 수익률 계류율이 25% 우리금융 24% 기업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내려가고 있죠 18%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 쪽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G전자 펀드멘탈로 배당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